친구들의 꿈을 위한 건강약속 대한민국 무료 예방접종 관계 파워 어린이 친구들의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꼭 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예방접종 비용이 많이 들까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는 17종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니 비용 걱정은 하지 마시고 반드시 꼭 제때 예방접종을 받아주세요 예방접종 종류가 많던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서 만 12세가 될 때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평소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도 아주 튼튼한 친구들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10종류도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튼튼하게 지내려면 반드시 여러 번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해요 표준 일정에 따라 제때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면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병을 예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잊지 말고 예방접종! 예방접종 종류가 너무 많아서 아차 하고 빠뜨리거나 혹시 깜빡 잊으면 어떡할까요? 그런 걱정을 싹 없애줄 좋은 방법을 이 번개맨이 알려줄게요 우선 부모님! 컴퓨터나 모바일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예방주사를 맞을 친구의 정보를 등록하면 우리 친구가 언제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떤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지 아차 하고 빠뜨리거나 깜빡 잊을 걱정이 없어요 또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가입하면 어른들이 꼭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튼튼한 번개맨도 더욱 튼튼해지도록 가입 끝! 예방접종 잊지 않고 제때 꼭! 모두 다 받고 모두 모두 건강하게! 어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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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iliti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